오늘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나님은 던지신 그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반성과 회개를 기대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신 이후 가인이 자기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도 어떠한 고민도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기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답변에는 변명만 있을 뿐이요 자기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살인한 사람 그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만 설교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깊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다고 신앙의 성숙함과 깊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이 있고 질문과 성찰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신앙에는 깊이와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고민이 없고 질문이 없고 성찰이 없는 종교는 오로지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설교할 때 아멘만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하는 것, 질문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거절합니다 오로지 말하는 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 타락한 종교의 특징은 고민이 없고 질문이 없고 성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가인은 자기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아벨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켜야 하는 형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고민을 거부했고 질문과 성찰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거부당한 첫 번째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이면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셔서 땅에서 떠돌아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곧바로 가인을 죽이셨다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라는 법적인 원칙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죽이면 사형이라는 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삶은 고민과 질문 그리고 성찰에서 생겨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과 질문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찰도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동물의 세계는 본능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생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런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통해 질문을 통해 성찰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야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식하고 인간 내면의 욕심과 야망을 없애기 위한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만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성찰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고민할 때 진정으로 성찰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성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 생활하면서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성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고민하며 질문하며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도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셨는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새롭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질문하며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